결혼은 언제든 끝낼 수 있고 끝내주는 해결사가 있거든 뭐? 살아? 네 와이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? 상대의 유책사유가 될 만한 단서를 찾아야 돼 그 약점을 우리가 잡아줘요? 사과? 대신 넌 빵을 치게 해주마 쓸 방법 많잖아 우리 사이에 배신은 죽음이다 정신은 바짝 잘해야 될 거야 분리수거도 안 되는 개쓰레기라는 게 나와야 이겨 뭐 팀플레이랄까? 이혼의 세계에서는 마지막에 제대로 한 방 이기고 끝나는 게 정의 구현이니까요 소원의 세계에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